5.9 대선 5.9 대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무지게 조작을 했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런 게 나왔죠 2017년 5.9 대선 서울시 종로구 구로구 12% 조작을 한 거죠 서울 전체를 12% 조작했다는 겁니다 부산시 사산구 20% 대구시 20% 인천시 12% 인천은 전체가 12%를 적용한 것 같고 예외적으로 광화군만 22% 적용했습니다 광주시 동구 20%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이건 조금 더 특별한 현상이기 때문에 울산시 20% 경기 수원 장안구 경기는 12% 적용했다는 겁니다 경상남도는 20% 제주 20% 이게 2017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전에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같은 비율만큼 누구한테 빼앗습니까? 이게 서울시 종로구 12%라는 것은 문재인 후보에게 6%를 더해주고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더해서 6%를 빼앗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2020년 3구 대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관위는 24만 7,77표가 차이가 났다고 했습니다 0.73% 이재명은 1,614만 표 윤석열은 1,639만 표 가장 유력한 추정치는 최소 351만 표 이상 차이가 났을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훔쳤기 때문에 326만 표하고 남은 24만 7,070표를 더하면 최소한 351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10.30%입니다 여기 나오신데 경기도, 충청도 의회 90% 이상이 더블당입니다 다 조작을 해서 만든 거죠 의회를 장악한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건 찾아보면 금세 나올 겁니다 경기도 의회가 90% 이상이 더블당이고 충청도 의회가 90% 이상이 더블당이다 다 조작을 한 거죠 프로그램 가지고 다 조작을 해서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 좀 똑같은 결과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도 하고 충청도의 90% 이상이 더블업류당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오늘은 2022년 또 3구 대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구 대선도 오지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351만 표 이상 차이가 난 것 같다 광주까지 조작을 했습니다 4.15 총선은 광주를 조작을 안 했는데 광주에는 여러분들 동구의 8% 광주 광역시 남구의 8% 서구의 6% 광주시 북구의 6% 광주시 강산구의 6% 조작 표수입니다 3812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아주 특별한 점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광주 광역시 전남 전북을 조작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3구 대선에서는 광주 광역시도 다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구별로 몇 표를 도덕질했는지가 다 나오죠 광주 광역시의 광산구 의뢰는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그런 득표수가 나오고 후보별 득표수고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가 추계한 것이 다 나옵니다 8798표를 훔쳤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얻은 실제 득표소 가운데 15.45%를 뺏긴 겁니다 허경영 후보는 자기가 받은 투표소 가운데 62.51%를 훔친 겁니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의 아웃을 치지 않습니까 허경영표 어디 갔냐 이런 데 있는 거죠 허경영표가 광주 광산시에서 실제로 허경영표가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추정해 보니까 2345표를 받았는데 1466표를 빼앗아 갔으니까 여러분 이 1466표가 2345표에 차지하는 비중이 62.52%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웃을 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허경영표의 62.51%는 가져가 버린 겁니다 광주 광역시에서 한 가지 사례지만 광주의 여러분 다섯 군데에서 다 이런 도표가 공병호 tv에 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를 실제로 여러분 광주 광역시에서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10% 정도 빼앗아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다 줄여놨지 않습니까 11.89%로 그게 다 밝혀졌죠 공병호 tv에 다 여러분들 제주특별시는 얼마나 여러분들 빼앗았습니까 이렇게 다 앞으로 나옵니다 제주특별시에는 20%를 빼앗았고 총 조작특별수는 3만 9,212표입니다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것은 이재명이 10만 표 윤석열이 6만 8천 조를 받았는데 이게 순위가 바뀝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이재명은 8만 6천 표 윤석열은 9만 8천 표입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순위를 바꿔버린 겁니다 성자하고 패자를 이렇게 되는 거죠 대구광역시도 보시게 되면 실제로는 뭡니까 대구광역시에서 이재명 9만 8천 윤석열은 57만 5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만 9천 8백 9십 9표 곱하기 1을 열어면 13만 9천 7백 9십 8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이재명은 16만 표를 받은 걸로 윤석열은 50만 5천 9백 9십 6표를 받은 걸 조작을 한 거죠 14만 표를 대구광역시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다 나옵니다 못 숨깁니다 이제 수성구 어떻습니까 수성구가 나온다는 것은 모든 구에서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성구에는 모두 2만 6천 6백 9십 6표를 빼앗았습니다 이재명이 함께 10% 밀어주고 윤석열의 10%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도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이번에 조작 프로그램이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훨씬 더 생생하게 몇 표를 훔쳤는지 진짜 국회의원이 누군지 진짜 구청장이 누군지 진짜 시위원이 누군지 다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의회주의라고 의회? 다 가짠데 국회의원 다 가짠데 서울시의회 다 가짠데 경기도의회 다 가짠데 충북의회 다 가짠데 뭐라고? 의회주의라고? 자유라고? 정의라고? 정직이라고? 공정이라고? 상식이라고? 상식이라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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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그런